보험 납입면제가 되는지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님 안녕하세요 M사는 상품이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M사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역대급 배타적 사용권 정말 획기적인 상품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역시 M사가 역시 짱입니다 짱 자 운가님 그럼 유병자보험에서도 되나요? 네 유병자보험에서는 아직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성천님 어린이보험 납입면제 범위가 넓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성인보험 15세 이후에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성인보험에서도 납입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0세 이후에 저도 40세 초반이지만 요 납입면제 되는 상품을 가입을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갑상수암 경계순종류암 제자리암 아니면 기타피부암 걸렸어요 그러면은 보험료를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각각 최초로 1회 그것도 1억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암 진단 시 유사암을 3천만원 넣으면 갑상수암 3천만원 기타피부암 3천만원 제자리암 3천만원 경계순종류암 3천만원 각각 각각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유사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갑상수암 진단 시에 납입면제가 됐어요 그 3천만원 받아요 보험료 차후에 안 내겠죠 그리고 나서 기타피부암 경계순종류암 제자리암 네 그냥 보장만 받으면 돼요 보험료 안 내고요 그리고 물론 일반암이나 내열관 허혈성 수수비 특약이 있다고 하면 역시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손해율이 얼마나 높은데 유사암 갑상수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순종류암 시에 납입면제가 될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보험룡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 감사 감사드릴게요 자 더퓨처님 유사암이란게 어 잘 걸리는 암이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납입면제를 해준다니 대단합니다 역대 그 국내 최초로 성인 보험에서 취직 때까지 가입이 가능한 유사암 진단 시에 납입면제되는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내고향님 메르츠화제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그 흔한 갑상수암 제자리암 납입문제라고요? 저희는 뭐 메르츠화제가 잘못 생각하든 잘 생각하든 상부 개발팀에서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는 가입만 하고 보장만 받으면 돼요 메르츠화제가 적잘래든 흑잘래든 그거 중요치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가입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품 오랫동안 유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엄청난 손해율를 감안하고 상품을 예놓았기 때문에 물론 메르츠화제에서도 상품 개발팀에서 뭐 적자와 흑자 그리고 상품 개발팀에서 손해율를 그 전에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를 했겠죠 그냥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갑상수암 30대 40대 부동의 1인 갑상수암 진단제 그리고 여성분들은 뭐 여러가지 자궁 자궁종 특히 남성분들은 뭐 대장이나 위용종 제거시에 특히 대장 대장 뭐 이렇게 내시경에서 용종 제거하면요 D0 0 0 0 0 아니면 D27 상피내양 경계순용량 이런거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사함 진단시 난비면제가 되면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우형님 자 성우형님 값비경제 이게 유사함인거죠 맞아요 성우형님 맞구요 와이프가 갑상수암 걱정은 제일 많냐 합니다 그러면 바로 M사거 요걸 가입을 하셔야죠 물론 무해지보험은 아니고 표준형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비싸다 할지라도 납입면제가 되는데요 납입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해지보험이 5만원이에요 표준형 보험이 한 6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만원 비싸다 할지라도 보험료를 똑같이 20년동안 납입을 하는데 20년 전에 갑기경제 갑상수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양 경제성용량 진단 후에 납입면제 를 받으면 그 만원 2만원이 중요할거에요 비싼게 그래도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라면 좀 그렇구요 어찌됐든 간에 보험료를 좀 비싸다 할지라도요 납입면제 되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차후에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방은 표준형 임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보험료도 잘 나오는 빅5안에 드는 대형회사다 보니깐요 요게 소형회사다 보면 아 나중에 보험금 과연 잘 나올까 상품은 잘 만들었는데 보험금 지급률은 좋을까 하고 걱정하고 발 뻗고 못 주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빅5안에 드는 대형회사다 보니까 상품도 잘 만들었고 보험금 지급도 잘 되기 때문에 저 보험방은 적극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